2시간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리고봉군이 무령왕릉이 있는 곳이네요 2시간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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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호 왼쪽에 6호분이 있나 봅니다.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뒤쪽, 이쪽에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송산리 고흥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